좋은 아침이야 참 좋은 아침이야 늦점을 차고 뒹굴거리기 전 좋은 아침 저와 솜스타는 어떤 목표,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꼭 해야 되는 버킷리스트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? 네 일찍 차면 일찍이 아 근데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고민거리만 연초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네모니 홀도 없이 서른살이로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자 큰절 멜로라 감사합니다.